김승겸 합참위장이 7일 공군 8전투비행단과 해병대 연평부대, 해군 전진기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임무 수행이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먼저 8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선 적 무인기 도발 시 작전 성공의 요건은 적을 적시에 식별, 격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전력 운용이라면서 즉응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. 연평부대를 방문해선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과감하게 일격에 응징해 숨통을 끊어야 한다며 실전적 전투준비와 부단한 전투수행훈련 등 결전태세 확립을 지시했습니다. 이어 해군 전진기지 장병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임해 적을 격렬하고 승리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